자, A를 한번 보십시다. 97번 같이 한번 볼게. I, N, J, P, P를 고르는 문제의 형태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한 문장 단위를 반드시 봐야 되지. 왜 애가 뭐로 쓸 수 있으니까 동사로 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문장 단위를 봐야 되겠고. My mother. 한 문장 단위를 보려면 그냥 눈으로 보고 풀면 절대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주어, 동사, 목적어를 표시해줘. My mother. 나의 엄마는 overheard. 엿들었다라는 얘기야. 엿뜯다. 뭐를? A driver's license examiner. 운전면허 시험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 사람이 근데 어디에? 현지사 부여서 괄호를 쳐야 되겠지. At the California Department of Motor Vehicle. 여기서 닫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닿았으니까 여기에서는 동사가 나올 필요는 없는데 overheard가 무슨 동사야? 지각 동사. Here. Over here이 원형이고 이게 이제 과거 형태로 쓴 것은 overheard. Here, heard, heard. 외웠던 단어죠? 지각 동사. Here, watch, listen to, 기타 등등. 얘네들이 나오면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보에 동사의 원형 넣으시고 ing 가능하고 그 다음 pp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 동사의 원형 ing 나오려면 목적어, 목적격보에 관계가 능동이고 pp가 나올 때는 목적어, 목적보에 관계가 수동으로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때? 이거는 둘 다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관계를 따서야 돼. 얘가 목적어, 이게 목적격보에 검사관, 시험관이 말을 할 수 있잖아. 정답은 ing지. talking. 한 문장 단위를 이게 지금 어때? 세 줄짜리잖아? 근데 한 문장 단위를 다 봐야 돼. 근데 어떻게 정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돼. 전치사구는 전치사구로 목적어는 목적어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걸 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겠지. 이게 지각병사다라는 것을 알아보고 나서 이렇게 분석하면은 아, 여기가 목적격보사리. 그러니까 당연히 ing, pp 둘 중에 하나. 근데 결국에 둘 다 되는 거니까 목적어하고 목적격보호의 관계까지 살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시험관이 말을 할 수 있잖아. about a teenager. 시대 아이에 대해서 조금 가르치면 되겠고 계속해서 갑시다. who had just drive driven almost perfect test. 근데 이제 10대 아이가 뭐 했어? 막 운전을 했어. 근데 이제 어떻게 해. he had just driven almost perfect test. 여기 목적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거의 완벽한 시험주행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계속해서 이제 b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봅시다. 계속 보면 he made his only mistake. 그는 make mistake은 실수를 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는 유일한 실수를 했다. 그러니까 실수 하나 했다는 얘기고 세트 얘기자면은 시험관이 말을 했다. 그리고 나서 b는 하나는 s가 있고 하나는 s, 하나는 ed가 붙어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건 뭘 먹고 있는 문제로 볼 수 있지? 시제지, 시제. 현재인지 과거인지를 묻는 문제로 볼 수 있겠고 여기서 when he stops, stop to let me out of the car. 자, 그가 뭐 했을 때? 멈췄을 때로 볼 수 있겠고 투부정사니까 스탑주도니까 뭐 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let me. 내가 그 자동차 밖으로 나가도록 허락하기 위해서 그가 자동차를 멈췄을 때 되는 거니까 뒤에 있는 거 볼 필요 없이 이것만 보면 돼. 시제, 이거 분명히 멈춘 거 언제 멈춘 거야? 과거에 멈춘 거잖아. 그치? 나중에 시험 테스트하고 나서 이 아이가 어떻게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과거로 스탑드를 정답으로 선택해줘야 되겠지? 단순하게 시제를 묻는 그런 포인트였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 그래서 B의 정답은 스탑드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C도 같이 한번 보십시다. C도 너무나 많이 봤던 그런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자, 우선 C 보니까 하나는 careful, 하나는 carefully 형용사, 부사 정말 많이 나오지? 너무 많이 나와. 무조건 뭐부터 본다? 형용사의 보호자리가 아닌지 먼저 보면서 그게 아니면 해석하면서 명사수식인지 아니면 부사가 다른 품사수식인지를 본다. The teenager, teenage driver 그 10대 운전자가 let, 허락했어. 우선 그 시험관이 알도록 요게 지금 너가 또 동사의 뭐냐? let이 지금 아, let이 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그렇고 뭐를 알게 했냐면 대절을 알게 했다. 너의 목적으로 쓰였고 he had no intentions of driving 그가 패드 가지고 있어. 너니까 안 갖고 있어. 뭐를?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어. 근데 뭐 하는? 아, 운전을 하는 근데 어떡해? all the time은 항상 이란 뜻이지. 항상 항상 always 요거 이제 빈도 부사로 괄워치셔야 되겠고 근데 어떡해? 케어풀이라고 하는 거 요게 지금 헤브가 헤드 요게 이제 헤드인데 자, 우선 얘가 뭐 5형식 사역 동사 이런 애들도 쓸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의도가 없다. 3형식으로 쓰이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자리가 목적격 보호로 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케어풀 요건 아니고 주의 깊게 운전을 할 그런 어떤 의도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 10대 운전자가 그 시험관에게 알게 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부사 케어풀이라고 하는 케어풀리라고 하는 표현이 주의 깊게 운전하는 어떤 의도 라고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사가 동명서를 수식해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C의 정답은 케어풀리로 선택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20, 92번의 정답은 몇 번으로 확인해야 된다? 5번으로 talking, stop, 케어풀 요렇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 92번 마무리하시고 93으로 갑시다.